아, 그런데 처음 보는데 진짜 예쁘다, 자기야. 너무 예뻐, 진짜. 우리 사진 찍는 게 너무 많이 돌아왔다. 40년 만에. 40년 만에. 오빠 미안해. 진짜. 원래 사진을 못 찍으셨나 봐요. 사정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결혼식도 못했었거든요. 네. 오빠가 이제 복귀가 되는 바람에 결혼할 수가 없죠. 저희가 예약했던 날은, 생각했던 날은 전지훈련 날이었거든요. 준비를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자, 이천수 들어오네요. 드리바 디스틱 완벽합니다. 이천수 돌아 나옵니다. 터키 감도 하나 와서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고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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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포즈는 역시 안 엎어졌네. 아직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러나? 이렇게 늙어서 주책이야. 촬영하겠습니다. 서로 마주 보시면서. 호주머니 손 넣어. 그리고 이쪽 발을 벽에다가 이렇게 턱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할게. 이렇게. 오케이. 오케이. 웨딩드레스 입고 나타났는데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희는 웨딩사진도 찍은 적도 없고 결혼식도 못했잖아요. 그래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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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